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28번째는요. 과점시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완전경쟁시장 그리고 독점배였죠? 그래서 이번엔 과점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점시장은 우리가 그동안 봤던 독점시장하고 완전경쟁시장하고도 완전히 틀린 시장인데 일단 게임이론이랑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과점시장은. 그래서 우월전략균형이란 말과 내시균형의 이 뜻이 뭔지를 일단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용의자의 딜레마와 카르텔에 대해서 이 네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과점시장의 특징은 완전경쟁시장은 생산자가 무수히 많고 수요자도 무수히 많은 것이 완전경쟁시장이었는데 독점시장은 생산자가 하나였죠. 근데 과점시장은 하나는 아니고 약 두 개에서 한 다섯 개 정도의 소수가 소수가 그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과점시장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기업 간의 서로 눈치를 본다는 얘기에요. 상호의존성. 기업들이 가격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생산량을 정할 때 아니 저놈이 나보다 더 싸게 받으면 어떡하지? 나보다 더 싸게 받으면 이거 다 수요자들이 다 저쪽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서로 눈치 싸움을 한다는 얘기죠. 상호의존성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독점시장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왜? 오직 자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완전경쟁시장은 무수히 많으니까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역시 가격 설정자에요. 가격을 수용하는 완전경쟁시장은 가격 수용자였죠. 근데 가격 설정자, 독점시장처럼 가격 설정자고요.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과점시장은 대표적인 게 굉장히 많죠. 뭐 자동차 시장도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통신시장도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비가격 경쟁이 나타납니다.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요. 비가격 경쟁이란 건 무엇이냐? 가격을 싸게 해서 더 많이 팔려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좀 더 발전을 시킨다든지 광고, 대표적인 게 광고에요. 광고를 더 많이 때린다든지 해서 생산, 판매량을 늘리는 그런 비가격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는 시장이 과점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광고비 지출이 가장 극심하다. 그리고 담합과 같은 비경쟁 행위까지 존재해요. 담합이 뭡니까? 이 과점에서 한 서너 명 되는 놈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높게 형성하고 생산량을 조절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담합이죠. 이런 비경쟁 행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상호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하는데 이거 때문에 우리가 게임 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점시장을 분석을 하게 돼요.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진입장벽이 존재해요. 그래서 장기에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장기에서 초과이윤이 없던 것이 뭐였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었죠. 자, 담합. 자, 카르텔은 자, 이거는 뭐냐면 과점이 독점보다 기업 수가 많죠. 그런데 이 과점 기업들이 서로 담합을 하면 뭐랑 똑같냐면은 그냥 독점과 똑같아요. 독점과. 그러니까 독점과 같은 폐해가 그대로 발생하는 거죠. 담합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담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점 시장 정도 돼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면 선유의 경쟁이 일어나면 좋은데 얘네들이 담합을 하면 독점 시장의 폐해가 그대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 카르텔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담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담합은 깨어지기가 쉬운 속성이 있고요. 또 어떤 카르텔을 보면 좀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라는 그 이론이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라는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카르텔 이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죄수의 딜레마는 담합에 대해서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이유고 그 다음에 담합을 깨트리면 담합을 깨트려서 먼저 젖가로 받으면 더 많은 이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따가 게임 이론을 통해서 이 두 가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 이론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요거 배우기 전에 과점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자고요. 과점 시장은 일단 중요한 게 상호 의존성이 있다. 상호 의존성이 있다. 그리고 담합을 통해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니까 독점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담합은 금지가 되어 있다. 국가에서. 이 두 개부터 일단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게임 이론은 생산량과 가격을 상호 의존성 때문에 상대방의 기업의 반응까지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두 회사가 라면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보다 증산, 생산량을 늘릴지 혹은 생산량을 줄일지를 결정할 때 이때 다른 회사의 생산량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때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서 우리가 보수 행렬이라고 주어지는데요. 이때 게임의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두 회사가 아니면 세 개, 네 개의 이런 과점이었던 이런 회사가 어떤 생산량을 딱 정했는데 그러니까 이 생산량을 정할 때는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생산량만 자기 것만 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 거를 다 고려해서 딱 생산량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회사가 더 이상 이 균형점에서 생산량을 바꾸지 않는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을 균형이라고 하는데 말로만 들으니까 잘 모르겠죠. 보수 행렬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업 A가 있고요. 기업 B가 있어요. 이때 생산량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보수표가 주어졌대요. 자, 이 보수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요렇게 돼 있죠. 괄호 치고 12, 12 요렇게 돼 있어요. 이때 요 앞이 뭐를 얘기하냐면 기업 A의 보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 뒤가 기업 B의 보수를 뜻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업 A가 증산을 하고 기업 B가 증산을 한 경우에는 둘 다 뭐 12억이라고 할게요. 둘이 12억의 이윤을 누린다. 이런 보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 감산, 요 괄호는 무슨 얘기냐. 기업 A는 증산을 하고요. 기업 B는 감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기업 A는 23에 그리고 기업 B는 5에 5에 이런 보수를 누리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볼게요. 이 보수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한 놈이 감산했을 때 한 놈이 증산하면 그러면 많이 벌어요. 증산한 쪽이. 근데 둘 다 증산을 하잖아요. 그럼 많이 못 벌어. 둘 다 감산을 하는 경우에는 많이 벌 수 있어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둘 다 증산을 해가지고 시장에 막 물건이 너무 많이 남아두면 어떻게 해봐야 이 시장이 24억의 이윤밖에 못 벌어요. 근데 한 사람이 한 기업이 감산을 한 상태에서 한 기업이 증산을 해버리면 증산한 기업만 많이 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증산한 쪽이 많이 판다는 얘기죠. 둘 다 감산을 차라리 둘 다 증산해서 물건이 남아 도는 것보다는 둘 다 감산을 해서 비싸게 파는 편이 이윤이 그래도 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보수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기업이 생산량이 증가하겠는가 감소하겠느냐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일단 이 앞에 있는 두 개가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 있죠. 얘네 두 개가 지금 A의 전략을 나타냈는데 만약에 B가 증산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증산을 한 경우에 이 A는 증산이나 감산 두 개를 택할 수 있죠. 그런데 12하고 5를 택할 중에 둘 중에 많은 거 12를 택하겠네. 그러면 요거는 A는 동그라미를 칠게요. 그럼 이번에는 기업 B가 감산을 하는 경우에는 또 23과 15를 서로 비교를 해야 되겠죠. 둘 중에 어떤 거 그렇죠. 23을 선택을 해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 A의 전략은 간단하네. B가 증산을 하건 감산을 하건 어떻게나 하든 감산하지 않고 증산을 하는 것이 A의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거 B의 입장에서 볼게요. B는 이번에는 A가 증산을 했대요. A가 증산을 하면 자 B는 12와 5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B는 삼각형으로 제가 나타낼게요. B는 이렇게 12를 당연히 고르겠죠. 5보다 12가 더 크니까 자 이번엔 A가 감산을 했댑니다. 그럼 A가 감산을 하면 23과 요 15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어느 게 더 커요? 요 23이 더 크죠. 지금 동그라미와 세모가 일치가 되는 건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균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이 균형의 특징은 봐봐요. B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B도 A가 증산을 하건 감산을 하건 어떻게 하는 게 얘는 가장 좋아요. 그냥 무조건 증산을 하는 편이 가장 좋죠. 그래서 보면 자 봐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월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요. 이 경우에 기업 A, B는 상대 기업이 무엇을 택하던지 증산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죠. 이렇게 상대방 행동과 상대방이 뭘 택하던지 간에 하나만 택하면은 그것이 좋은 결과를 자기 자신한테는 좋은 결과를 나타낼 때 그거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그걸 우월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상대방의 행동과 무관하게 자신의 보수가 가장 커지는 전략을 우월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12, 12의 12, 12 요거 봤죠? 아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것을 우월 전략 그리고 둘 다 우월 전략이었죠. 그래서 기업 A의 우월 전략과 기업 B의 우월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균형을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합니다. 우월 전략 균형 근데 사실 여기서 좀 하나 좀 더 풀칠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좀 수준이 높은 거니까 한번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 얘네들이 막말로 또라이예요. 또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학에서 배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합리적인 선택을 했더니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넓은 의미에서 봐봐요. 여기 보면 이거는 총 합쳐서 28이죠. 여기도 28이고 여기는 30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합쳐봐야 24밖에 안 돼. 근데 얘네들 딴에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데 결론은 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선택이 되잖아요. 가장 안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보다 안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그동안은 이 게임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경제학에서는 경제주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가장 좋은 상태로 간다. 이런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이 게임이론이 나오고 나서 이걸 보니까 경기자들이라고 경기자들 게임이론에서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기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제주체들의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이런 선택이 있어서도 더 안 좋은 상황 좀 더 유식한 얘기로 파레토 효율 파레토 효율 달성이 안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그건 잊어먹어도 되고 여러분들은 요령을 배웠어요.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다시 우리가 우월 전략은 상대방과 관계없이 유리해지는 것 그 다음에 우월 전략 균형은 그런 우월 전략 두 개가 만났을 때 우월 전략 두 개가 만났을 때 생기는 균형인데 선생님 그러면 우월 전략이 아닌 것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월 전략은 방금 전에 봤듯이 기업 B가 증산을 하건 감산을 하건 기업 A가 증산을 택하면 됐었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대요. B가 증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령 A는 증산이 유리한데 B가 감산을 하는 경우에 A는 감산을 하는 경우가 유리하던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럼 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내쉬균형이라는 건 볼 건데요. 이번에는 A와 B가 또 라면 생산한대요. 그런데 상대방의 생산량에 따라 예상을 해서 나타나는 보수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기업 A의 선택이겠죠. 전략. 그리고 하얀색은 이거는 B의 선택일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먼저 B가 증산을 했다고 했을 때 A는 10과 7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죠. 어느 게 더 커요? 10이 더 크네. 그죠? 그 다음에 B가 감산을 했다고 쳤을 때는 6과 9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둘 중에 큰 게 9를 골라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월 전략이 아니죠. 왜냐하면 B가 증산인 경우에는 A도 증산을 하고 B가 감산하는 경우에는 A가 감산을 하는 이런 전략을 취했잖아요. 우월 전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B를 볼게요. B를 B는 A가 증산을 하는 경우에는 8하고 6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어느 게 더 커요? 8이 더 크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A가 감산을 하는 경우에 B는 7하고 11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증산과 감산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7하고 11 중에 11이 더 크니까 감산을 하겠네. 어? 봤더니 지금 균형이 몇 개가 나왔냐면 이거하고 이거 증산 증산 감산 감산이 균형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균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쉬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균형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음 자 이것처럼요 상대방의 전략을 어떻게 아까 우월전략 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이 뭘 선택하든 상관이 없었죠?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전략을 감산이나 증산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내쉬 전략이라고 하고요. 이때 생긴 균형을 우리가 내쉬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자 봐봐요. 아까 우월전략은 뭐였어요? 우월전략은 상대방의 전략과 무관하게 상관없이 하나만 선택했으면 됐었죠? 그런데 내쉬 전략은 뭐예요?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감산이나 증산 주어진 것이라고 따져가지고 균형을 전략을 선택을 했죠? 양쪽 다 이런 내쉬 전략을 통해서 얻어지는 균형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쉬 균형 혹은 내쉬 전략 균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기업 B가 증산할 경우 이게 내쉬 전략 이게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요 무월 전략 균형은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무월 전략 균형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내쉬 균형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복수에 그것도 허락이 되고요 그리고 내쉬 균형이 좀 더 자 우월 전략 균형이 조금 더 조건이 엄격해요 아니면은 방금 우리가 봤던 내쉬 균형이 더 조건이 엄격해요 우월 전략 균형이 훨씬 엄격하고요 그리고 내쉬 균형이 있잖아요 내쉬 균형이 글씨가 안 써지지 자 내쉬 균형이 자 이거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져 안 써져 왜 이렇게 자 다시 내쉬 균형이 우월 전략 균형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냥 외우세요 이건 아셨죠 무슨 뜻이냐 조건이 훨씬 엄격한 게 우월 전략 균형이고요 내쉬 균형은 이것처럼 조건이 우월 전략 균형보다 엄격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쉬 균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내쉬 균형이잖아요 그러면 우월 전략 균형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시험 문제 우월 전략 균형이면 내쉬 균형이다 이거 맞죠 내쉬 전략 균형이면 모든 내쉬 균형은 우월 전략 균형이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보수표를 여러분들이 맞추는 건데 이렇게 균형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런 무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내쉬 균형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리고 하나가 하나가 나왔는데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우월 전략 균형은 이렇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한 회사는 이것만 택하고 한 회사가 이것만 택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크로스 형태로 나오면 이건 우월 전략 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이것도 보수를 푸는 문제인데 자 이것도 라면 생산하는데 생산량에 따라 보수표가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러면 어떻게 증산할 것이냐 감산을 자 우리가 이거 균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균형을 만들면 자 일단 요중에 B가 증산했을 때 A가 어떻게 해야 될까 6이랑 10이랑 지금 비교를 해야 되죠 이쪽으로 올까 내가 자 다시 요 경우에 B가 증산할 경우에는 증산 감산을 6이랑 10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어느 게 더 커요 10이 더 크죠 요거 그 다음에 B가 감산할 경우에는 9하고 7 중에 골라야 되네 9 요렇게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A가 증산할 경우에 B는 증산 감산 증산할 경우에는 6과 10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둘 중에 어느 게 커요 10이 크죠 그러니까 요거는 세모 B는 세모예요 그 다음에 B가 감산할 경우에는 8하고 7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요 8을 골라야 되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균형 두 개 생겼으니까 이거 내쉬 균형일 겁니다 그죠 5월 전략 균형이 아니라 자 보세요 A의 증산 감산 여부와 무관하게 B는 증산할 것이다 틀렸죠 틀렸어 왜 왜냐하면 B는 A가 증산하면 B는 감산하고 A가 감산하면 얘는 증산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네 B의 증산 감산 여부에 A는 감산할 것이다 A도 B가 증산할 것인가 감산할 것인가에 따라서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기의 선택을 했던 래시 전략을 선택했죠 사회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되는 극대화되는 것은 A의 증산 B의 감산의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A의 증산 B의 감산의 균형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지 A의 증산 A의 증산 B의 감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B의 증산 A의 감산도 존재했죠 그러니까 틀렸죠 근데 이 중에서 뭐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극대화되는 거는 이게 극대화돼요 하지만 균형은 두 개가 존재한다고요 이건 19잖아요 합치면 이건 18이고 A가 증산하면 B는 감산할 것이다 A가 증산하면 B는 감산할 것이다 아 요게 맞네 요게 그죠 B가 감산하면 B가 감산하면 A도 감산할 것이다 아니죠 B가 감산하면 A는 증산할 것이다 이래야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균형점을 찾는 문제가 나와요 사실 게임 이론이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데 우리 시험 수준에서는 요 보수표 있죠 보수표를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냅니다 그리고 아 우월 전략 균형과 내쉬 균형을 구별할 줄 아는지 그것만 물어봐요 우리 시험에서는 네 용의자의 딜레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게임 이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론인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일단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용의자가 두 명이 잡혔어요 얘네들이 둘이 이제 공범일 걸로 추측이 되는데 얘네를 다른 방에 서로 가둬놉니다 근데 이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 같은 건 없어요 거의 결정적인 증거 같은 건 없고 따로 격리를 시켜서 신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있잖아 너 쟤도 다른 방에서 지금 취조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네가 끝까지 자백을 안 하잖아 너는 그러면 9년 받아 근데 만약에 너는 제대로 얘기를 하잖아 자백을 하고 제가 자백을 안 하면 너는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각각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을 자기가 자백을 하는데 상대방이 자백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경찰이 가장 싫어하는 건 어떤 케이스냐면 얘네들이 끝까지 의리나 뭐 그런 걸 지켜가지고 증거가 충분치 않으니까 둘 다 자백을 안 하면 겨우 1년형밖에 못 내려요 이거 외에 다른 어떤 이 범죄 말고 다른 어떤 그런 범죄가 있어서 근데 경찰의 목표는 뭐냐면 결국은 얘네 둘이 자백을 해서 깨끗하게 5년씩 그냥 빵에 빵을 살게 하려는 게 그런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 이 죄수 A, B가 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의 전략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일단 B가 자백할 거라고 생각하면 자백할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자백을 하면 5년 사는데 자백 안 하면 9년이나 살게 되죠 그러니까 A는 자백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자백을 안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A는 자백할 때와 자백 안 할 때 비교해 보니까 자백을 안 하면 1년 사는데 자백하면 아예 면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도 자백을 하는 거죠 B의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A가 자백을 할 때 B는 5년하고 9년 중에서 어느 게 더 빵을 오래 살아요 9년이니까 더 적게 사는 5년을 선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자백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 면제와 1년 중에 면제를 택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백을 하게 될 거예요 자백을 안 하면 1년 자백하면 면제니까 이걸 딱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이거는 A가 A의 입장에서는 B가 자백을 하든 안 하건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B의 입장에서는 A가 자백을 하든 자백을 안 하든 B는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하죠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월전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균형은 뭐냐면 우월전략 균형이란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용의자의 딜레마라는 것이 얘네 둘이 자기들 딴에는 합리적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지만 결국은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게 된 거 그죠 이거 다 합쳐봤자 9년 이거 2년인데 이건 합쳐서 10년이잖아요 이런 모순의 결과를 가져오는 걸 우리가 용의자의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그럼 용의자의 딜레마를 배우냐면 담합이 일어났을 때 담합이 일어났을 때 국가에서 처벌을 내릴 거 아닙니까 너 담합하면 벌금 내야 돼 천문학적인 숫자에 벌금을 내는데 이때 리니언시라는 그런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줘서 담합했던 기업 중에서 먼저 당국이 신고하는 회사는 처벌을 적게 주고 나머지 회사는 더 처벌을 강하게 주는 이런 용의자의 딜레마의 보수 구조를 만들면 이 담합을 담합이 깨질 유인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담합 자체가 담합 자체가 이렇게 깨질 유인이 있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담합에 의해서 당국이 규제를 합니다 왜 국가에서 담합을 규제를 하는데 이때 가격 선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용어를 알아두세요 가격 선도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과점 기업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보통은 이제 가격 선도가 어떤 기업에 이루어지냐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 그런 거에 대해서 이뤄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예컨대 우리나라 라면 시장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라면 시 라면 시장이 있는데 이 라면이 제일 큰 회사가 농심이죠 농심이 예를 들어서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뚝이 있고 그 다음에 삼양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들이 라면을 지금 한 봉지에 한 800원인데 1000원으로 같이 올리자 이렇게 서로 짜고 있으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담합이죠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심에서 뭐 이런 발표를 하는 거죠 아 저기 우리가 지금 물가 상승도 있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라고 기자회견을 발표를 하면 얘네 회사 둘이서 알아서 1000원으로 얘네도 올린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서로 약속했어요 약속한 건 아니죠 한 기업이 하면 저절로 지들이 같이 가격을 따라서 올리는 것 주유소에서도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격 선도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 올리면 자기도 따라서 올리는 거 자 그리고 이런 카르텔에 카르텔 즉 담합의 내부적인 불안전성 자체가 있어서 또 깨질 유인이 있어요 아까 그거는 용의자의 딜레마는 뭐였어요 이런 담합이나 카르텔 담합이나 카르텔이 어떤 국가에 대한 규제 때문에 규제를 적게 받기 위해서 깨려는 그런 유인을 그런 보수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담합은 어떤 불안정성이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라면회사 A, B가 서로 라면을 비싸게 팔기로 이제 서로 담합을 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어 둘 다 고가에 팔면 이 보수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예컨대 100억씩 둘 다 행복하게 벌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둘 다 고가로 해놓고 둘 중에 기업 하나가 자기가 좀 배신 때리고 가격을 상대방 기업보다 약간 낮추죠 그럼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또 싼 거를 많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억에서 150억으로 확 늘어나요 매출액이 대신 상대방은 10억밖에 못 벌어 이건 마찬가지죠 이거 방금 경우에는 A가 A가 저가로 갔을 텐데 B가 저가 전략을 쳤을 때는 B도 돈을 150억으로 확 벌고 그죠 A는 A가 고가 전략을 그대로 그 담합을 깨지 않는 그 약속대로 가면 이렇게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균형을 찾을 텐데 위반을 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오죠 그러니까 깨질 유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균형을 한번 찾아볼까요 보세요 자 B가 고가인 경우니까 지금 이 A가 고가일지 저가일지 이 앞에 거 두 개 비교해야 되죠 그러니까 150이에요 B가 저가일 경우에는 10하고 30 비교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30이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 A가 고가인 경우에는 100하고 150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이거 150이죠 그 다음에 A가 저가인 경우에는 10과 30을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균형이 요건데 이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우월전략균형이네 그죠 A가 기업 A가 뭐를 택하던 간에 B는 저가를 택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기업 B가 뭘 택하든지 A는 저가 A가 멀텍하든지 B는 저가 이런 우월전략끼리 만난 우월전략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합을 위반하면 이윤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담합협정을 위반할 유인이 존재하니까 이 카르텔 즉 담합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붕괴가 될 그런 위험이 항상 내재가 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담합을 위반하면 그래서 담합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인 이유는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우리 교제에 나와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정부의 규제가 강할 때 겁나가지고 담합을 깨트리고 나갈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쓰세요 보복이 약한 경우에 보복이 세면은 겁나서 담합을 탈퇴를 안 하겠죠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그 대표적인 카르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오펙 있죠 오펙 중동국가 그 원유 산출국이 만나가지고 서로 담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왜 이렇게 오래갑니까 그게 오래가는데 지금 자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이 게임에서 담합이 이렇게 깨진 유인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게임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용의자의 딜레마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항상 보복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보수 구조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오펙이나 그런 거는 어떤 한번 그 카르텔에서 어떤 나라에서 감산하기로 했는데 증산을 해버린다 이러면 그 회원들이 철저하게 보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카르텔을 이렇게 붕괴될 위험을 없애고 있어요 반복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적인 게임이 되었을 때 반복적인 게임이 되었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과점 시장에서 게임 이론을 공부하고 여태껏 우리가 게임 이론을 왜 공부했어요 그렇죠 이거 과점 시장에서 과점 시장에서는 서로 이 과점 기업들끼리 우리끼리 어떤 그 서로 상호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나 가격을 정할 때 서로 눈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보수표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네 핵심 예지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내시균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고르랍니다 기업번 한 개 이상의 내시균형이 항상 존재한다 틀렸죠 내시균형은 하나도 존재 안 할 수도 있고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 복수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니은번 카르텔을 둘러싼 게임을 반복하게 되면 보복 조치 때문에 카르텔의 위반 요인은 감소하죠 디귿번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에서 두 용의자가 모두 자백하는 것은 우월 전략 균형이지 내시균형은 아니다 틀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위에 문장 말고 이 밑에 문장 있죠 우월 전략 균형이지 내시균형은 아니다 요거만 보더라도 그냥 틀린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우월 전략 균형이 내시균형에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월 전략 균형이면 언제나 내시균형인 거예요 그래서 디귿번 틀렸네요 리을번 담합했던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당국에 신고를 한 회사는 처벌을 면제나 감면받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리니언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기업과 디귿 이 두 개가 잘못된 거네요 자 이번 핵심 주제에서는 과정 기업에 대해서 배웠는데 과정 기업은 가격을 설정하는 설정자이긴 하지만 자기 혼자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정 기업의 눈치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게임 이론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는 그 상황에서 카르텔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용의자의 딜레마처럼 카르텔의 그 카르텔은 범죄 행위에 해당되니까 국가에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못하도록 그래서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도 다 과정 기업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특히 여러분들이 보수표를 읽는 방법이 있죠 제가 설명해 드린 그 방법을 중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